이상 최대 스타트로 서바이벌 당신이 바로 보이스트롯 이번에는요 디바의 만남입니다 이분들 문희경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떤 분이랑 함께 하십니까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요 이 특별한 무대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에일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일리? 에일리 씨입니다 에일리 에일리 와 이야 좋은 말이죠 이 불꽃 튀는 경쟁에 제대로 기름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에일리 엄마보다 한 살 어려요 연습을 해보니까 그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느껴져요 아니면 안 느껴져요? 정말 너무 잘하세요 정말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볼거리 굉장히 보면서 즐겁게 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시선을 안 늦추게 만드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가수창 옆 퍼스트 멋지? 네 비주얼 아 이중아